최근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규란의 아내가 SNS로 나규란의 가정폭력과 외에도 사실을 폭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에서 나규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나규란의 아내가 공개하는 증거들로 나규란의 상황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규란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극적인 변화를 많이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선 선수입니다. 2017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지명을 받고 입단했으며 당시 이름은 나종덕이었습니다. 롯데의 터주대감 안방만임이었던 강민호의 뒤를 이을 대형포수 제목으로 각광을 받으며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강민호가 삼성으로 떠나고 갑작스럽게 주전포수의 책임감을 떠맡았습니다.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으면서 경기를 치렀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포수 나종덕은 점점 실패한 유망주로 팬들의 뇌리에 각인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운명을 바꿀 선택을 했습니다. 2020년 스프링캠프 막판 왼손 유구골 골절로 수승을 받은 뒤 선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성민규 단장의 제안으로 투수 전향을 시도했는데요. 중학교 시절까지 투수도 했었던 재능을 눈여겨봤고 마치 투수였던 것처럼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손재주가 탁월에서 여러 구종을 던지는 팔색조 투수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나종덕에서 나규난으로 개명을 했고 포지션까지 바꿨습니다. 새로운 야구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꽃을 피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투수로 다시 데뷔하게 된 2021년 23경기 1승 2패 2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6.41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적응이 끝난 2022년부터 투수로서 커리어가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 롱닐리프, 필승조 등 팀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나규나는 풀타임 선발 투수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5경기 4승 무패 평균 자책점 1.34 특급 성적으로 월간 MVP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이후 팔꿈치, 염증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선발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항저호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일원으로 마운드 한 축을 책임지면서 금메달에 일조했습니다. 통산 타율 1할 2푼 3리의 포수가 국가대표 투수로 거듭나기까지 불과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복이 없는 투구 내용으로 벤치의 계산을 쉽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나규난을 높게 평가하고 믿었던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 2년간 많이 던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적절한 시기에 로테이션을 빼주는 등 세심하게 관리를 할 구상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믿는 선수가 발등을 찍었습니다. 나규난이라는 상수의 선수가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습니다. 지난 26일 나규난의 아내로 알려진 A씨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규난의 외도를 폭로했습니다. 나규난의 사진첩에서 외도 여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해서 외도 소식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외도의 여성이 유흠업소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자신과 외도 여성을 동시에 경기장에 부른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외도 관계를 들키자 나규난이 이혼을 요구했고 또 구타까지 행사하면서 경찰 및 구급차까지 출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규난이 A씨를 밀쳐서 넘어졌고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했다는 내용까지 폭로했습니다. 여름 즈음 외도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0월부터 별거 중인 상황에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나규난은 A씨의 폭로 이후 구단을 통해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나규난은 저의 개인적인 일로 시즌 직전에 우리 구단과 감독님, 선수들에게 죄송스럽고 무엇보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면서 최근 알려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무적인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규난은 이혼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사실 외에 외도 사실과 폭행 등 A씨의 폭로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롯데 구단은 지난 27일 이후 나규난과 면담을 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개인사이기 때문에 구단은 전적으로 선수의 질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은 위와 같이 나규난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나규난의 입장문 발표 이후 A씨는 개인 SNS를 통해서 추가적인 외도 증거를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A씨는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주장했던 나규난의 외도,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제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공유했습니다. 나규난이 민소매 차림의 여성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진인데 당시 게시자는 해당 여성을 아내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건 아니다. 이때는 재활하러 이군 가서 투숙 코치님이 절대 집에 못 가게 하셨다. 아이 보러 일주일에 한 번도 집에 못 온다고 했으면서 숙소에서 탈출해 해운대에서 술 파티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당시 나규난이 자신을 알아본 일부 팬에게 해당 여성을 아내로 소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누가 DM으로 해운대에서 아내랑 너무 사이좋아 보이게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고 알려줬다. 해운대에서 팬 마주치고 아내인 척 인사도 했나 보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나규난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일부 공개됐는데요. 메시지를 보면 나규난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호칭하거나 난 예쁜 사람을 매일 본다며 애정을 표했습니다. 또 상간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설렘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내자 나규난은 진짜 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가 한 번 본 사이라고 했다가 두 번 본 사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친한 누나라고 했다. 친한 누나가 권은비보다 예쁘대요. 외도이니까 설렘이 아니라 두렵겠지. 그래도 다행이다. 두려운 걸 알긴 알아서 두 분 행복하세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A씨는 나규난이 상간녀와 커플 찾기 케이스 열쇠고리 등을 맞췄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또 나규난이 타고 다닌 1억 원대 BMW 차량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롯데는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서준원에게 방출이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사안이 민감한 범죄 혐의라는 점 그리고 서준원이 수개월 동안 구단에 해당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롯데는 일사천리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롯데에서 방출된 서준원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이성범죄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규난은 서준원을 방출했을 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설사 나규난의 외도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외도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행위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 10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사법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으로 귀책사유의 배우자에게 의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개인사의 영역입니다. 당장 롯데 구단이 개입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사법 절차조차 밟지 않은 선수의 징계는 명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당사자들의 상황을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A씨는 나규난의 폭력으로 기절했고 경찰과 구급차까지 출동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나규난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도와 관련된 증거들을 계속 폭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상습적이었다는 증거까지 나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롯데 구단 뿐만 아니라 KBO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KBO 야구 규약에는 폭력과 관련해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나규난이 가정폭력 혐의로 사법 처리된다면 KBO에서도 상벌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구단도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씨와 나규난의 진실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범죄는 아니나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구단 입장에서는 시즌 시작 전부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